지난주에 무려 3시간을 하셨걸라며? 오늘은 기다려줘 아니 이번 무료 이렇게 왜냐면은 이가 솟은 것이 잘 안가라 1시간 내외에서 어떻게 돼 1시간 내외는 아닌데 1시간 반은 해야지 1시간 반은 1시간 호남가부터 명의명창까지 근데 명의명창은 안내려 받으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한 번도 주고받고 안했고 그냥 금요반에서 따라해서 한 번씩 할 때 그냥 훌라당 여기서도 안 배웠다고? 아 그럼 명의명창을 배우자 오늘 저기 호남가를 한 다음에 명의명창을 배우고 저기를 하자잉 그래 아 그까짓 거 배우면 되지 예 그리고 배우려고 여기 왔지 뭐더라 안 배우고서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 배웠으면 안 배웠다고 말을 해 그래가지고 배우게 그러려고 있는 시간이지 여기 와갖고 뭐라고 주먹들고 그러냐고 1시간씩 찍어서 안해 아 그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오늘 명의명창 하고 호남가 호남가 하고 하고 그 강상풍원은 그 저기 뭐야 진도 나가기가 뭐하면 그냥 저번에 배웠던 걸로 하든지 저번에 배웠잖아 네네 그논만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어차피 2주를 쉬게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배워놓고 쉬는 게 낫지 그 사이에 운담 아 뭐지 그거 강상풍원 아니 따라간다 명의명창을 배워준 거를 자기가 저기 뭐 이제 그 한 보름 동안에 만들면 되잖아 우리가 수업을 이제 3주 후에 하게 된단 말이지 그치 왜냐면 다음주에 못하지 그 다음주에 백신 때문에 못하지 그러면 3주 후에 우리가 만나잖아 그러면 오늘 헌거를 죄에다 그때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넉넉하게 해도 된다 이 말이지 네 호남과 같이 한 다음에 명의명창을 들어가도록 예 호남과 한 다음에 응 목을 풀어야지 한병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회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남을 둘러임네 영남을 둘러있네 태인 오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헌이 상태라 육경의 순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간 뿐이라 고창성 높이 얹어 나주 고풍경 바라보니 나주 고풍경 바라보니 만상 우는 몸 높이 서서 그 타이요 충충한 잎사니요 백니 탐양 흐른 안물은 뿌궁뿌휴 만경인디 안경인디 용남의 맑은 물은 이야기동 안처며 능주어 붉은 꽃은 곧꽃마다 금사이라 나무는 봄이 틀어 각색 화초 무장헌이 나무나무 임실이여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여 인심은 화멸이니 기촌한 묵추어 서기는 영광이라 참 평판 좋은 세상 무한월일 일삼은 이산은 공삼은 나만이야 부자 영재 동복기로 구나하 강진의 상고선은 진도로 건너 너 갈채 금구어 금을 비워 쌓인게 김제로다 동사하던 강진의 상고선은 공삼이니 강진의 상고선은 공삼이니 드렁 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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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놀아보새 이게 숱어서 하루아침에 알려준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니지 그런다보니까 나는 또 알려주면 잘ال졸러 그랬더니만 그것도 아닌구나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명인명창을 그러면 주고받고를 해야지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류 랑과 풍류 랑과 풍류 랑과 랑과 풍류 랑과 그렇지.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관 일등 세악수 통영관 방패철룡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철룡 안장말을 태우고 마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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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고 마르를 태우고 그렇지 발도 풍류나마 시작 발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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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화려헅도 있어 알음알이 뭣도 알고 알음알이 뭣도 알고 알음알이 뭣도 알고 알음알이 뭣도 알음알이를 참 왜 이렇게 안 되냐 발또 풍요나마 성세도 있고 화려헅도 있어 알음알이 뭣도 알고 발또 풍요 그렇게 하고 끊어야지 숨이 거기서 또 하고 풍요나마 팔도 풍류나마 성쇠도 있고 성쇠도 있고 성쇠도 있고 성쇠도 있고 노래지 성쇠도 있고 성쇠도 있고 화려확도 있어 화려확도 있어 화려확도 있어 화려확도 있어 알 마리 못 왈호 아름 마리 못 아름 마리 못 리 이것이 그렇게 하면 되냐 아름 마리 못 도 알구 아름 마리 못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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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듯이 하지마. 노래가 아니고 소리야.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호흡을 전부 다 그렇게 갖고 가버리면 안 되지. 놓아야지. 놓고 다시 채우고 놓고 채우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호흡을 성악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컨트롤해서 아르마리모토 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화려헉 또 있어. 그럼 놓아 버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 아르마리모토 아르고 이렇게 하잖아. 화려헉 또 시작. 화려헉 또 있어. 화려헉 또 있어, 화려헉 또 있어. 화려헉 또 있어.. 또 있어 monarch이 mine, 화려헉 또 있어. 또 있어 그거 있으면, 화려헉 또 있어, 또 있어. 어디서 끊어야 할 거 아니야? 시작! 화려호흡도 있어 그 러가 너무 길고 호흡을 그렇게 갖고 가면 호흡이 안 맞는 거야 화려호흡도 있어 화려호흡도 있어 아르마리 뭣도 알고 아르마리 뭣도 알고 아르마리 아르마리 아르르미 잘 잡혀야지 르미 그냥 숭롱하니까 그냥 아르마리 거기에 힘이 다 들어가잖아 아르마리 해야 돼 그러면 네가 이쁘게 꺾어지지 시작! 아르마리 그렇지! 그러면 그 랜다 거꾸로 하니까 그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르마리 뭣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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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드러 거진 풍류 찐 찐 찐 찐 찐 찐 찐 찐 음 음 거기를 안 잡아주면 허담 말잖아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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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류나마시단 안 늘어진 풍류나마 그렇지 천천히 배속을 늘렸는데 그렇게 음을 갖고 가야 돼 그렇게 음을 갖고 가야 노래가 이제 면명창이 되는 거지 이제까지 노래를 하다 말고 반편의 소리를 한 거라고 그게 그렇게 들리는 대로 전부 다 속에 감춰진 음을 못 듣고 겉에 표현되는 강한 음만 딱 듣고 속에 감춰진 약한 음들 그래서 음이 다 계속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걸 못 만들고 반만 씹고 간 거야 이제까지 음식을 수화를 다 씹지 않은 거지 완벽하게 꼭꼭 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노래가 항상 덜 떨어진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떨어진 소리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러주지 이 수업의 의미는 그거라고 근데 그런 거를 잘 듣는 사람이 있어 선천적으로 소리를 기초적으로 하고 아주 기교나 이런 게 형편없이 안 되는 사람이 음을 잘 들어 틀어가지고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게 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테일이 잘 이루어지고 듣는데 그런 숨은 음들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소리가 반팬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단촐하고 기교는 못해도 소리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사람 소리가 더 그게 완성도가 높은 거야 기교 100가지 만가지 필요 없어 음이 거기까지 다 안 오고 끝까지 다 안 만들어지면 소리가 만들어져다 말아져서 그게 형을 다 갖추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들어야지 간드러진 풍류나마 시작 간드러진 풍류나마 수급의 행명 수급의 행명 수급의 행명 모두 모아 모두 모아 갚기 찬아 뱅찬 갚기 찬아 뱅찬 장만 호요 장만 호요 팔 또 감 사 널 팔 팔 팔 또 감 사 널 팔 또 감 사 널 팔 팔 또 감 사 강 팔 또 감 그러니까 강이 두 박자여야죠 시작 팔 또 감 사 널 구경 갈 째 구경 갈 째 경 경 상 도 태백 산 경 사 도 태백 산 태백 산 태백 산 태백 산 낙동강을 구경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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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지리산은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허구이다 섬진강 섬진강을 구경허구 좋아 충천 흐엉도 계룡산 충천 흐엉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허구 백마강을 백마강을 구경허구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봉지긴수거를 구경허구 봉지긴수거를 구경허구 봉지긴수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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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허구 다시 가만히 있어봐봐 여기 안 되니까 천불 이렇게 하시니다 다시 천불 이렇게 평안도 참물산 시작 평안도 참물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잘했어 함경도 백두산은 함경도 백두산은 두망강을 구경하고 두망강을 구경하고 두망강을 구경하고 도망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새 휴강을 구경하고 새 휴강을 구경하고 새 휴강을 구경하고 새 휴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아니야 임진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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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고 구경하고 왕신리기 청룡이요 왕신리 청룡 청룡이요 하고 왕신리 왕신리 청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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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용언 청룡이요 이요 이요 그치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신리기 청룡이요 이요 이요 경기도 삼각사 그치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거기가 뭐가 있지 구경허 임진강을 구경허 그렇지 임진강을 구경허 구경허 왕십리 청룡이요 왕십리 청룡이요 그렇지 태산대 알기 태산대 알기 전부 금성이라 전부 금성이라 전부 금성이라 금성이라 태산대 알기 전부 금성이라 태산대 태산대 알기 시작 태산대 알기 전부 금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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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금성이라 철면산이요 철면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신 countries 여기는 맞아서 부각 부각 어 권 시작 부각 어 권 부가서거거거건 부가서거거건 억만봉이요 억만봉이요 잘했어 정천사 주력은 정천사 주력은 청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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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릉 거기서 감정이 드러나야 돼 사 청춘사 주릉 대춘세 권니 대춘세 권니 대춘세 권니 대춘세 권니 새 휘장 휘장인지 새 휘장인지 천하 금고 천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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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 산세는 사방 산세는 지정하여 말 지정하여 말 멀리 권고 만한 중이라 권고 만한 중이라 수락 사루포포수 수락 사루포포수 남한 남한의 서장 남한의 서장 이화정탕 춘대 이화정탕 춘대 피룬 새검정 피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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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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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룬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홀지르그러메 그 놈아 홀지르그러메 그 놈아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도 잘 안되지 참 어렵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워 그 사이사이에 들은 음들 그런 것들이 하기가 쉽지 않지 이게 쉽지 않아 내가 아니 다 이게 쉽지 않아 못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걸 만들지 못해 그치 고고 샅샅이 양 계속 있는 것까지 다 너무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이러잖아 옛날 사람들이 이거 그중에 쉬운 대기야 옛날 어른들 보면 소리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듣는 제자가 정확히 그음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을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목이 안 나와 근데 보셨죠 그음을 들어 그래갖고 그냥 소리는 안나도 그음을 찾아서 해 그렇게 그렇게 그음이 그러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음이 연결이 귀신같이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이렇게 딱 체화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게 안 오니까 그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소리를 안 나도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나 주는 내어주는데도 못 들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야 안 쉽지 한 번 더 해줄까 어찌 생각해 한 번 더 해줘 아니 자꾸 들으면 돼요 그렇지 자꾸 여기서 만 번 한다고 만 번 한다고 그러면 될까 안 되지 그렇지 혼자 하는 시간이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때 하고사고 점검을 받아야지 그래서 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고쳐주고 하지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 바로 여기서 내가 딱 완벽하게 만들어줘야겠다 만들어지는게 아니래 아시지 그러니까 명인 명창안이 그렇게 허드로 가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강산풍을 강산풍을 단가만 내리 막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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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은 우리가 단가를 내리 배운다 만은 뭐 좋은 일이지 뭐 뭐 좋은 일이지 뭐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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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